병원 가는 거를 아주 싫어하세요. 그래서 이번에 지킬 박사 가이드에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. 20년 만에 받은 골다공증 검사인데 결과가 궁금해요.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. 진짜요? 골다공증이 맞습니다. 압박 골절이 된 흔적이 보이고 더 심각한 건 좌측 갈비뼈 골절인 상태입니다. 갈비뼈 골절이라고요? 이러한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건데요. 골다공증성 재골절율이 0%나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재골절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좀 있으셨나요? 깜짝 놀랄만한 실제 환자분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